소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소화 과정 어떻게 진행하느냐 1번 입에서의 소화 입에서의 소화 그다음에 입 내려와서 식도인데 입 지난 다음에 식도인데 식도는 효소가 없어요 지금 효소를 중심으로 한 화학적 소화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소가 있는 곳이 위에요 위에서의 소화 그다음에 그 밑에 장에서의 소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이제 이걸 또 결국은 요번 생명과학 이래서는 이런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 낮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 수능 문제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간다라는 거 결국은 근데 수능 개념 우리 지금에서는 개념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하나하나를 좀 다 속 열거하고 이런 것들을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집대성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저를 믿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부담 없이 여러분과 같이 고득점으로 가겠습니다 1번에 이제 입에서의 소화를 먼저 볼게요 입에서의 소화를 먼저 보면요 자 입에서의 소화는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쓰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의 소화는요 한 가지만 소화가 됩니다 녹말 탄수화물이죠 이것이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엿당 이당류에요 이당류 엿당이랑 백스트린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텐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아직 엿당으로 분해되지 않은 남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죽같이 걸쭉한 형태인 백스트린 이런 것들은 아직 녹말이 전부 다 엿당으로 분해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녹말이 완전히 다 엿당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는 입의 pH는 중성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pH 7 정도 아밀레이스의 최적 pH는 7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은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뭐 당연히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겠죠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위에서의 소화인데 자 음식물이 이제 위벽을 자극하게 되면 위샘에서 이제는 위액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되겠어요 그죠? 위샘에서 위액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 위액 성분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비활성 상태의 효소 그리고 여러분 HCL 이거 뭐예요? 염산이죠 그죠? 강산인 염산인데 펩시노젠은 비활성 상태인데요 이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펩시노젠에 작용을 해서 펩시노젠이 활성화가 돼요 펩신으로 펩신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백질 분해 효소죠 이것이 이제 위에서 단백질이 최초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돼요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예 이거 이제 비활성 상태 이건 이제 활성화 상태 이거는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펩신으로 이제 활성화돼야 단백질을 이제 폴리펩티드로 폴리펩타이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강산 물질이기 때문에 이 펩신은 PHE가 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강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 PH 조건도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그림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연결 좀 시켜볼게요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식도가 있는데 식도는 여러분이 무시하셔도 돼요 입에서 소화 거친 다음에 음식물들이 일부 이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고 아직 다 엿당으로 가진 못했죠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같은 것들은 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화학적 소화가 꿀떡꿀떡 연동운동에 의해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식도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식도에서의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위를 보시면 이게 다 근육층으로 돼 있어 단백질 덩어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샘이라고 하는 외분비샘이 있어요 액체물질들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액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위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개 펩시노젠 활성화 상태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냥 바로 펩신으로 왜 안 나올까 이게 단백질 분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염산에서 활성화 돼가지고 펩신이 되잖아요 왜 처음부터 활성화가 아니라 이렇게 비활성 상태로 나올까 이게 이걸로 나와버리면 위샘이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위샘을 녹여버리겠죠 분해시켜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비활성 상태로 나오고 이 위샘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는 어떠한 보호층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펩신으로 염산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이러한 단계 소화샘이 분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비활성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위샘을 자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위 안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위샘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염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세포가 있고 부세포가 있다 그림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이걸 구체적으로 수능에 내지는 않아요 낸다면 주는 거죠 주세포, 부세포 주세포에서 보시는 것처럼 펩신오젠의 비활성 상태 그 다음에 부세포에서 염산이 분비돼가지고 이게 펩신오젠을 펩신으로 활성화 얘의 기능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활성화 그죠?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음식물에 섞여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균 같은 것들 살균작용 살균작용 같은 것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의 소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